지난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학교폭력 문제가 크게 불거진 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도입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실제로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고 점심시간 게시판 앞으로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삼촌볼 경찰관과 스스럼 없이 웃고 떠들고 친구와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도 적어봅니다. 매일같이 학교에 머물다 보니 학교전담경찰은 학생들의 상담창구가 됐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런 고민 같은 거를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친근하시고. 상담은 주로 SNS나 문자를 통합니다. 안동시 초중고생의 60%, 1만 2천여 명과 SNS 친구를 맺어 수시로 고민을 듣고 중점 문제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합니다. 몇 달 전 폭주족과 학생 성폭력 문제도 SNS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됐습니다. 나가서 죽어버리겠다고 하고 학교 밖을 학교를 나갔는데 SNS를 카톡을 활용해가지고 실시간 전파로 1시간 이내에 찾아가지고. 주변에 경찰이 있으면 안심이 되겠죠. 나를 언제나 지켜줄 사람이 있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아 이게 범죄다 싶으면 자기 스스로 조심을 하니까 예방 효과도 되겠죠. 통계상 효과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학교 폭력으로 입건된 학생 수는 절반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특히 학교 전담 경찰관제가 도입된 2012년을 기점으로 전국 48%, 경북은 53%, 안동은 73%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렇듯 학교 전담 경찰관제가 빛을 본 건 학생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폭력 등 문제는 결국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관심들이 부족한 아이들이 결국에는 관심받기 위해서 어떤 조금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고 주변에서 조금의 관심만 가져준다면 아마 학생들이 건강한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